유튜브 친구들, 짠!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닭볶음면 4개 푸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4개를 3분안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. 4개 푸팬.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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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팬. 6개 푸팬. 와. 너무 맛있어 맛있다. 닭다리 깜짝깜짝 아, 맵다. 당연히 놀란 발을 만들었어요. 음, 내가 그랬을 것 같은데. 아,iell어. 부드러우려... 간장, 면! 너무 맛있어 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 줄 몰랐는데 아무튼 미션은 실패입니다. 오늘 첫 도전이고 저는 충분히 빨리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 먹을 줄 몰랐네요 그래도 어쨌든 4개는 다 먹었고 저한테는 블랙볶음면도 좀 묘한 편이라서 씹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